자세한 상황 전문과 같이 보보겠습니다. 분쟁지역 전문 김영미 프로듀서를 연결합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다음에 IS에 타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실제로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과 IS가 서로 적대적 관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형제같이 지낼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탈레반과 IS와의 전투가 요 근래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 IS는 모든 존재감을 탈레반에게 뺏길 거라는 그런 우려를 분명히 했을 거고 그 IS가 지금까지 해왔던 존재감 부각은 테러, 대규모 테러를 통해서 아프간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전세계에 보이고자 하는 테러 같습니다. 탈레반만 있는 게 아니다. IS도 있다.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지금 미국의 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지게 되면 그 힘의 공백을 누군가가 메꿔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탈레반이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IS는 자기네들의 정치력 입장과 또 앞으로 탈레반과 전쟁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좀 우위에 서서 하고자 테러를 강행한 것 같습니다. 네, 탈레반 쪽에서는 미국과 사방국 둘량의 정보를 제공했다. 테러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적절한 보완 조치가 없었다.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탈레반 입장에서 지금 IS 편을 들게 되면 적의 적은 동지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피하고자 이런 핑계를 댄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거는 누구도 밝혀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미국과 사방국이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탈레반 쪽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고 비난하는 쪽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탈레반이 IS와의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과 공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테러를 강행한 IS 호라산이라고도 불리고 ISK라고도 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정체가 뭡니까? 네, IS가 한창 시리아에서 맹위를 떨칠 때 아프간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IS에 동조하는 젊은 세력들이 생겨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탈레반은 좀 오래된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이라고 하면 IS는 새로 태어난 새로운 그런 이슬람 무장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뭔가 새로운 경향 그리고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짜 테러라는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새로운 기술과 이런 것들을 그동안 자랑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탈레반보다는 IS가 좀 더 요새 유행에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IS 자체가 탈레반을 좀 연장자처럼 전해 대했다가 서로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IS와 탈레반은 서로 적대적 관계로 요 근래 전투에서는 IS와 탈레반 전투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은 꼰대, 아재, 젊은 세대인 것 같은데 탈레반만 해도 정규군과 같은 어떤 군사 조직처럼 특정한 지역들을 점령하고 이런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IS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겁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영역을 갖고 있는 군대 형태인가요? 아니면 무슨 게릴라 조직처럼 안보이게 네트워크로 존재하는 단체인가요? 주로 외국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조직이고요. 동부 쪽에 지금 IS가 본산지라고 자신들은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탈레반처럼 어느 지역을 캐피탈처럼 이렇게 점령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탈레반보다는 IS가 좀 더 자신들이 맡길 때 좀 더 싸우는 조직 이렇게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고 아프간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추적하겠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많이 흩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완벽한 소탕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느 수준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8월 31일부로 미군은 모두 아프간에서 철군을 해야 됩니다. 그게 탈레반과의 약속이었고 그래서 탈레반이 9월 1일부터 자기네들의 내각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조직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특히 이번에 죽은 미군들의 손실에 대해서 IS를 끝까지 추적해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면 아프간 전체에서 미군의 영향력이 이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탈레반도 IS를 어떻게든지 섬멸해야 자신들의 위치도 지킬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적의 적이 동시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탈레반이 돕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레반과 미국이 IS를 대상으로 싸우게 된다? IS는 어느 나라에서도 다 섬멸 대상이고 이번에 이 테러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가진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대아프간의 정책에 대해서도 영향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1일까지 그럼 다 철수한다고 했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공황도 폭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레반이 만약에 아프간의 합법적인 정보로 등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게 탈레반의 몫입니다. 카불 공황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카불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도 그리고 아프간 전체의 치안도 탈레반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평화협정을 맺었고 미국이 8월 31일 안에 그날을 마지막으로 해서 철군하는 걸로 서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협정과 일정표와 시간표를 IS는 계속 뒤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지켜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날짜 지나서도 남아있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탈레반도 지켜지지 못하는 겁니까? 탈레반이 만약에 합법적인 정보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들을 위해 하거나 어떤 폭력을 쓰게 됐을 때는 정말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거고 자신들이 지금 주장하는 합법적인 정보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도 미라클 작전을 해서 대피 작전을 했는데 우리 정부랑 직접 계약이 안 돼서 구출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현지를 경험한 선교사님도 그런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이들까지도 구해야 한다 이런 목소도 있거든요. 피디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한데요. 일단 지금 한국으로 오신 인력들은 그분들은 미군과 그때 한국군이 있을 때 신원 조회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원 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으로 그분들을 모셔왔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아마 이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아프간 정부, 즉 탈레반이 합법적인 정부가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라도 그분들이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외교적 교력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그 관계 설정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듣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진적 전문 김영미 프로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